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암호센스입니다. 암호센스의 기업에 따라 보겠습니다. 재물을 보시면 적자가 많기 때문에 둘 다 주의하셔야겠네요. 암호센스는 무선 충전 차패시트, 무선 충전 안테나, 자동차 전장 모듈, 다양한 것을 만들고 있습니다. 사투를 보겠습니다. 사투를 보시면 상상할 때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. 현재는 장떼양병이 나오고, 장떼양병, 직발, 지지하는 것을 들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. 초등학교는 장떼양병이 나오고, 시각이 탈하지 않으면, 안그러면 장떼양병이 지정상권, 지지하는 라인에서 보여주고 있죠. 사투를 보면 장떼양병이 우상의 주제라고 볼 수 있으며, 이 라인에서 한번 상상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. 사투를 보면 장떼양병과 장떼양병까지 상승을 받을 수 있으며, 추가한 상승식, 사투를, 장떼양병의 고가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. ند간이 대단한 상승식은 있습니다. 제작용식은 edge가를 보이고, 정상상에 Huge가에 대해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남!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!